자 안녕하십니까 붕어영 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시간인데 자 오늘의 위키도 소닉 더 해지옥 2 그냥 줄여서 소닉 2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닉 시리즈 중에 2가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의 두번째 작품 게임기어판이 출시된지 1개월이 지나고 메가드라이브용으로 출시되었다 소닉 더 해지옥을 완성한 개발자 나카유진은 제작총기부터 이어진 세가 본사와의 불화로 결국 1992년 세가에 사표를 냈지만 다시 동료들의 설득으로 소닉을 탄생시킨 3명의 주역 중 1명인 야스하라 히로카즈와 같이 미국으로 가서 북미 세가지사의 개발팀에서 소닉 2를 제작했다 한편 일본 본사에 남은 오시마 나우토는 소닉 더 해지옥 시리를 제작했다 1년 뒤에 나왔네 전편인 썬이터 해지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디오파이 파트너인 의지 같은 파트너 캐릭터가 생겼다는 점이다 본명 마일즈 프라워 통칭 테이즈라 불리우는 이 캐릭터는 소닉으로 1피 플레이할 때에도 소닉을 따라다니면서 보조하는 역할을 낳는다 귀여운 캐릭터가 자기가 조지를 따라다니면서 링도 같이 모아주고 적도 해치워주는 매우 흥기롭고 참신한 컨셉트 두번째 플레이어가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테이즈의 조정권을 얻게 되는데 적에게 부딪혀도 링을 잃지 않기 때문에 쉬운 진행이 가능하다 제작자가 이 캐릭터는 어린 동생을 위한 컨셉트라고 밝혔다 테이즈는 두개의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이용해서 날 수 있다는 설정이 있는데 1피 플레이 시 플레이어는 소닉보다 뒤쳐지면 날아서 뒤쳐져온다 음속보다 빠르다는 소닉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날기 때문이다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둘로 늘어나면서 2피 플레이도 가능해졌다 분할된 화면에서 스테이지를 누가 먼저 클리어하는가를 겨누는 방식이고 랜덤하게 나오는 아이템 가운데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기술에서 앞서가는 상대를 관광시킬 수도 있다 신기술 메가드라이브 패드의 3버튼 모드를 점프로만 사용하는 단순하게 그지였던 소닉의 시스템에 스핀 대신하는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었다 지면에 십자가 키에 아래 버튼을 눌러 웅크리 상태로 점프 버튼을 누르면 제자리 상태에서 스핀하다가 아래 버튼을 떼는 순간 튀어나간다 그때 돌진하기 전에 점프 버튼을 여러번 누르면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다 오르막길에 오르거나 극가속으로 할 때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이게 사이 기술이죠 소닉에서 소닉은 굉장히 쉽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스핀 대신 이게 3부터 아마 이어져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소닉일 때 전작이 6개에서 하나 더 더 넣어난 7개의 카오스 에메랄드를 모두 모으고 링을 50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슈퍼 소닉으로 변신할 수 있다 변신 후에는 무적 아이템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신체의 무적 판정이 생긴 대신 링이 초당 1초씩 사라지다가 0개가 되면 변신이 풀린다 링 50개를 모으고 점프를 한번만 하면 자동으로 변신해버림으로 이게 좀 불편하다 변신하기 싫다고 점프 안하고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훌날 새로운 게임 시스템이 줄줄이 도입되면서 개선되었다 존의 수가 11개를 늘어난 대신 전작과는 다르게 하나의 존에 액트가 2개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예외로 메트로폴리스 존은 액트가 3개이며 이후의 존은 전부 하나의 피 액트로 구성되어 있다 퍼펙트 보너스라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소닉 게임이다 한 액트 내에서 링을 전부 수집한 다음 이를 잃지 않은 상태로 골플레이트를 통과하며 5만점의 보너스가 주어진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스코어를 5만점 누적시킬 때마다 보너스가 주어짐으로 결과적으로 장기가 하나 늘어난다 이 시스템은 소닉 3와 소닉 앤 널클즈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그대로 쓰였으며 소닉 제너레이션즈, 소닉 포시즈도 시스템은 다르지만 퍼펙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작과 달리 스페셜 스테이지 밖에서도 컨티뉴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 액트 내에서 만점이 3의 스코어를 누적하면 클리어 직구 컨티뉴가 하나 주어진다 데스 에그 로봇이 처음 등장한 게임이기도 하다 바로 직전에 나오는 메카소닉의 경우 시리즈 전체를 보면 두번째의 기정이며 첫번째는 게임 기업판 소닉2에서 나왔다 그 마판보스 잡기 전에 메카소닉이 나와요 로봇으로 된 소닉 원래 소닉2 해지오2는 소닉 cg처럼 시간을 여행한다는 컨셉의 게임이었으며 시간대는 현재, 중세, 망가진 현재, 그대로 나누어졌었다 또한 총 18개의 존이 구상되어 있지만 초팍한 개발 시간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일부 존들이 기획 단계에서 취소되었다 이쪽은 이쯤모이에요 빅이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빅이 써먹어야겠다 이거 스테이지 셀렉트 사운드 테스트에서 1965-0917 순으로 음악을 듣는다. 17번 음악을 듣는 순간 링소리가 나면 다시 타이틀로 이동한 후 A 스타트 스테이지 셀렉트 화면에서 0401-1206 순으로 음악을 들으면 마지막에 카오스 에메라드 모았을 때 사운드가 나온다. 이 커맨드를 입력하면 카오스 에메라드 7개가 모두 주어진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므로 이후 적당히 진행하면서 링 50개 이상 모은 뒤 점프를 하면 슈퍼소닉을 변신할 수 있다. 이거 좋은 방법이네. 써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정우정우 방법이네. 왜냐하면 2에서는 슈퍼소닉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쓰고 싶어도 못 썼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기회될때 써가지고 깨봐야겠다. 맞죠? 솔직히 뭐 나머지 2개는 나머지 3개는 비디오인데 슈퍼소닉은 무지하게 땡기네.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저장 좀 해놔야겠다. 혹시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저장을 해놔야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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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호흡끼기 좋네요. 아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씨 무식하게 무조건 깨려고만 하고 참 나도 바본가봐. 일단 저장해 놓고 나서 써먹어야겠다 그렇지 야빈 쓰라고 했죠 왜 바보같이 무식하게 저걸 깨려고 했을까 아 바보하네 나이스 저장 좋았어 그렇죠 아 이건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 게임 캐릭터는 굉장히 단순하네 앨러스트는 손으로 다 그렸구나 정성이 느껴지네요 자 그 외에 avgn 에피소드에 따르면 전형적인 니텐도 팬보이었던 제임스 롤프가 쇠가 제네시스를 구입하기는 계기였다고 밝힌 바가 있다 화장 채색과 속도감이 매력되었다고 한다 2016년에 라카유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 게임에 관한 기사가 패비통에 실렸을 때 테이지가 소닉의 여동생으로 소개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다 핑크 에디션 먼저 한번 볼까 아니 됐다 HD버전 참 소닉이 일본이 이런 건 잘해요 뭐냐면 옛날의 작품을 다시 리마스터는 잘해 근데 리마스터가 다르기 좋게 말하면 리마스터고 나쁘게 말하면 우려먹히잖아요 맞죠? 사고 사고를 느끼면 좀 지울 수는 없죠 사실 어 자 종합해보자면 어 소닉이 1에서 상당히 일치월장한 게임이라 볼 수 있고요 어 저희 오락시리즈는 이게 있었어요 2가 있어가지고 어 즐기했던 저는 소닉 시리즈 중에 이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보통 여러분들은 소닉 얘기하시면 보통 소닉의 너클즈 3를 보통 다 얘기하세요 보통 전부 다 네 소닉도 해지옥 앤 너클즈 3를 다 언급하시는데 저는 이 시리즈가 상당히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면 오락실에서 가끔씩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부금도 저는 2가 제일 좋았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2가 제일 좋았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보는 기준과 관점이 지든지 사는데 저는 2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어 친구 집에 가서 맨날 얻어먹으려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이 많이 가요 사실 소닉을 좋아하긴 한데 저는 소닉을 많이 지춤적으로 파보지 못해가지고 어 지춤적으로 파보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던 건 없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좀 제대로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위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잘 네 데ا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